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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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는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태인동과 금호동을 연결하는 달이 가칭 태인이교의 명칭을 시민공모를 통해 접수받은 102개의 명칭을 두고 검토한 결과 태금교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태금교가 친근성, 지역성, 역사성 등을 갖고 태인동과 금호동을 아우르는 명칭으로 판단해 최종 확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무주에서 여수 구간을 날렸던 트루드 코리아 사이클대회 참가 선수들이 다음 행선지인 강진으로 출발했습니다. 선수들은 어제 여수에 도착해 하룻밤 묵은 뒤 오늘 강진을 지나 전북 군산과 대전을 거쳐 오는 14일 서울에 골이 나는 1,400km의 장기 레이스를 펼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데스크단신이었습니다.